이번 시간에는 쌍가루 4번 말소회복등기 얘기인데, 뭐 시험에 요새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그 개념 정도는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말소회복등기는 말 그대로 단어가 말소회복등기라고 했으니까 말소가 됐어요. 적법하게 말소됐으면 회복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요건은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니까 회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말소등기 할 때도 말소등기에 말소등기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소된 것을 회복한다 그랬죠?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말소회복등기는 등기부상에 1번 무슨 등기가? 1번 저당권 등기가 갑이라는 소유권자한테 돈도 안 맞았는데 뭐 했다는 얘기에요? 2번, 1번 저당권 뭐가 됐다? 억울하게 말소가 됐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당연히 뭐에요?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말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렇게 3번 무슨 등기 한다 그랬어요.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하고? 회복등기 하고. 그래서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했으니까 주등기를 회복등기 하고 그 등기와 똑같은 등기. 자, 1번 저당권 설정등기 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뭘 한다고? 말소회복등기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요건 하게 되면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지 적법하게 말소 됐든가 자발적으로 말소된 것은 절대 뭘 못해요.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자, 물론 이것도 뭐에요? 물론 이것도. 자, 그래서 거기 써있죠? 등기가 부적하게 말소됐을 것. 실체적 뭐에요? 절체적 자기인 경우로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된 것은 회복할 수 없다. 자발적으로 말소된 것은 회복할 수 없어요. 자, 말소등기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말소등기, 말소등기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3책의 불축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 줄 염려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있으면 이것도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는 1번 저당권 회복할 때 2번 뭐에요? 2번 저당권자가 그 사람이 이해관계니요. 말소등기, 말소등기 할 때 이해관계는 1번, 2번 다 필요 없는 얘기지만 말소등기 대상을 상대로 돈하고 염붙인 사람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은 무조건 1번 억울하게 1번이 말소에서 회복할 때는 2번이 제재를 걸음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해관계니다 하니까요. 그 다음에 등기의 전부 일부가 부족하죠? 그래서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할 때는 부기등기에요. 전부는 주등기에요. 그래서 거기 이해관계 여부에 대해서 뭘 보시냐면 일단, 자, 이해관계 있을 때 승낙서나 판교에서 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두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3자는 등기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 각국일구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항상 뭐에요? 양립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의료가 있는지 여부는 3자의 권리치득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한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이해 좀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예컨대,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이런식으로 뭐에요? 이런식으로, 자, 1순위 저당권이 맞서가 된 다음에 여기 3번 뭐라고? 저당권 설정능기 병이 있다 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뭐에요? 만약에 이렇게 1번 뭐가? 1번 저당권 설정능기가 돼있고 그 다음에, 자, 2순위권자 저당권 등이 병이 있다 아니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뭐에요? 3번,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1순위하고 2순위 저당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병이라고 하는 뭐에요? 이 2순위권자, 이 2순위권자가 이 사람이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되면 만약에 이 병이라는 2순위권자가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된 대면 이후에 저당권을 취득했던, 아니면 뭐에요? 말소되기 전에 저당권을 취득했던 이 병이라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할 때 취득 시기에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무슨 등기 할 때, 4번 뭐라고?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할 때, 회복 등기 할 때 자, 이렇게 4번 뭐라고?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할 때, 회복 등기 시에 이 회복 등기 시에 어디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에요? 병이라고 존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어? 그러니까 말소등기시라던가, 제3자의 회복 등기시를 따지는게 아니라 뭐라고? 자, 회복 등기 시에, 그래서 여기, 자, 말소 회복 등기 이해관계인 그 세번째 점,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의 권리, 취득, 신기시의 시가 아니라,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 있죠? 그래요, 그 얘기 하는거에요 지금, 그래서 회복 등기의 이해관계인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는, 자, 회복 등기 시에 어디에, 자, 이 등기부상에, 이 등기부상에 존재하면서, 다시 뭐에요? 1순위가 회복을 하게 되면, 얘가 후순위로 밀리니까, 왜? 1순위가 말소가 됐으면, 자기가 1순위가 됐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 다시 뭐에요? 후순위로 밀리죠? 열받는다, 그런 얘기에요, 이해관계인다,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회복 등기시를 기준에서, 왜? 우리가 공부하는게 뭐니까? 말소 회복 등기니까, 회복 등기시를 기준에서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면, 자, 이 사람의 승낙서를 가지고 회복하게 되면, 자, 1번 저당권이죠? 억울하게 말소 2등기와 똑같은 게 해야지만, 1순위 회복해야지만, 2순위보다, 이 후순위보다, 뭐에요? 손순위가 되니까, 그래서,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등기와 똑같이 회복한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이 말소 회복 등기의 이해관계인이란, 같은 을구라는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1순위, 다시 2순위 서로 모하면서, 병존하면서, 불익을 받은 사람을 이해관계로 보자, 그런 얘기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양입하는 사람이 이해관계인지, 그 바로 위에, 박스 바로 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 3자에, 3자는 등기 형식상으로 판단해야 되며, 자, 어디에, 양입할 수 없는, 있죠? 양입할 수 없는 등기인 경우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며,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은, 그 등기가, 뭐에요? 소멸이 됐든, 소멸이 안됐든, 등기부상에 남아있다면, 권리가 실제법상 소멸이 됐든, 안됐든, 등기부상에 남아있다면, 뭐에요? 당연히, 뭐에 해당한다? 이해관계인 여부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에요? 갑한테, 자, 갑한테 뭐에요? 채무를 이행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말소등기 안하고 남아있다면, 이 저당권 회복등기 할 때, 이해관계이니까,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승낙서가 필요하다.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며, 자, 만약에 뭐에요? 이렇게 양입되지 않고,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묻었는기, 갑에서, 2번, 잊었는기, 을로 뭐에요? 적법하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적법하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어떤 억가심정이 있는지, 어떤 애일한 놈이, 이 잊었는기를 뭐해버렸다니까, 3번, 2번 소유권 잊었는기를 말소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다시 갑이 됐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갑이 소유권자인지 알고, 누가, 자, 이렇게 4번 잊었는기 갑한테, 병의 소유권을 이듬 받았다니, 갑은 뭐에요? 을한테 파는데, 또 팔으면 안되죠? 어, 근데, 무슨 치매를 먹었는지, 자, 이 을한테 뭐에요?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자, 이 뭐에요? 을이 말소가 당하니까,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원인의, 뭐에요? 원인의 무효가 돼서 말소가 되는지 착각했던 모양이에요. 여하튼간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됐으면, 을이 뭐에요? 부족하게 말소가 됐으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자, 소유권 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서, 자, 을이 갑한테 진짜 돈 주고 뭐에요? 샀다는 걸 확인되죠? 그래서, 이제 병한테 대항할 수 있으면, 이 을이 판결받고 뭐에요?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 등기를 말소해야지만이 해보갈 수 있지, 절대 등기부 갑구에는, 이 소유권하고 이 소유권은 뭐가 안되니까, 서로 양입이 안되요. 왜? 자, 하나의 갑구에는 소유권을 두 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해관계는 여부가 아니라, 말소가 안되면 말소를 시켜야지만이 해보갈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양입할 수 없다면, 이렇게 을구처럼 양입할 수 없다면, 뭐가 안된다, 아니게. 이해관계는 안된다. 그렇게 내용만 이해해 두지 않죠. 자, 신청에 관한 특징. 자, 이외의 말소 회복 등기는, 자, 공동으로 신청한 것은 공동이고, 단독이면 단독 신청해요. 직권이면 직권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등기 실행. 그래서, 어떤 등기가 전부가 말소 됐으면, 동독 단 등기를 회복 등기 한 다음에, 그 등기와 동일한 등기. 자, 전부는 주등기, 독립 등기로 회복하고, 일부는 뭐에요?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 자, 이건 주등기, 부기등기에서 봤던 얘기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효력 줄만 치세요. 첫 번째, 말소 회복 등기는 종종 등기와 동일한 효율을 갖는다. 말소 회복 등기는 종종 등기와 뭘 갖는다? 동일한 효율을 갖는다. 그렇게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84페이지 뭐에요? 멸실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멸실등기는 당연히 뭐에요? 폐재비액이죠? 부동산 표시변경과 같이, 몇 개월의 의무? 1개월의 의무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1개월의 의무를 주어집니다. 자, 물론, 존재하지 않는 건물, 어디에? 땅 외에는 건물이 없는데, 건물등기부가 존재한다면, 이걸 우리가 뭐에요? 존재하지 않는 건물등기부다, 라고 해서, 발견하는 지치없이, 즉시 지치없이 말소등기하지, 기간이라고 하는게 없어요. 뭐가 없다? 기간이 없어요. 자, 물론, 등기명인의 2개월에 하지 않으면, 건물을 대지소유자가 대의신청한다. 대의는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건물의 멸실등기시, 2회관계인 등기관이, 2회관계인의 1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2회 재개하지 않으면, 멸실등기관을 통제하죠? 그래서, 따라서, 유일하게 멸실등기는, 몹시, 2회관계인이 있지만, 예컨대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 건물의 전세권자나, 뭐에요? 이런, 2회관계있죠? 그 사람한테 승낙서를 안주고도, 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쌍가리 요법은 가등기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 가등기는 중요해요. 꼭 별표하시고. 자, 그러면, 가등기는 뭐에요? 가등기는 이렇게,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본등기 할 수 있는 총권을 고전하여서, 하는 예비적인 능기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체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죠. 그 한마디로 뭐에요? 갑가리 뭐에요? 매매계약을 맺고, 이런식으로,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 이렇게,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한테 뭐에요? 장금 주고, 갑이 을한테 뭐에요? 등기서류 건네주고, 딱 뭐하게 되면, 이좋닝 계약이 되면, 1번 깔끔하게 뭐가 되는거에요, 이거. 갑에서, 자, 을 앞으로 뭐한다는 얘기에요. 수익권이 넘어가죠? 그래, 이좋닝이 됐다. 깔끔하게 끝났어요. 자, 그런데,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는데,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니가 나한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뭐라고?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 내가한테 집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으면, 일단 뭐에요? 시험은 10월에 있죠? 자, 그러면 지금은 뭐에요? 8월에, 그럼 당연히 뭐에요? 자, 기간이 뭐에요? 9월, 10월, 아이 또 뭐에요? 2개월, 어, 2개월 남았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는데, 뭐가 있어요? 자, 법률이 부관이 생겼어요. 부관이란 게 뭐에요? 조건하고 기한이 생겼다. 그러니까, 조건과 기한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계약을 맺고 나서, 실제표조 요건이 충격이 안됐잖아요. 자, 장금 받고 등기서류를 받아와서 등기하면 되는데, 뭐라 써있어요? 본 등기할 수 있는 실제표조 요건이 충격이 아니니까, 단지 이 의리란 사람은 뭐에요? 언제? 두 달 후에 10월 말에 시험이 끝나고, 시험에 뭐에요? 합격을 하고, 자, 그래야지 많이 뭐에요? 소유권을 뭐에요? 잊었는 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지조건, 법률이 부관때문에 등기를 하지 못하니까, 을은 뭐에요? 그냥 뭐만 갖고 있는 거에요? 을은 감한테,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자, 나한테 뭐 해달라고, 소유권을 잊었는 게 해달라고, 총권만 생긴다니죠. 그래서 이 총권을 뭐하기 위해서, 나중에 잊었는 게 할 수 있는, 본 등기할 수 있는 총권이 있으니까, 이 총권을 보존하여서 가등기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튼 그래서 일단 이 가등기를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1번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 이 조카 그리, 큰 아저씨가 술만 먹으면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럼 뭐에요? 내가 공부를 땡! 시작하겠다. 그럼 나한테, 내가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나한테 뭐 해달라는 얘기에요? 소유권 잊었는 게 해달라고, 총권에 무섭는 기를, 가등기를 임시 가등기, 임시, 임시가짜에요, 임시가짜. 물건면 상관없죠? 이거 해달라. 그러면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가등기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등기라 하는 것은, 이렇게 가등기는, 자, 이런 식으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왜 하느냐? 가등기는. 이 가등기는 뭐에요? 가등기는 일단 뭐가 발생해야 돼요? 총권이 생겨야 돼요. 총권이. 이 총권이 생겨야 돼요. 근데 이 총권이 생기는데, 이 총권이 무슨 총권이에요? 가총채. 가총채. 치읍. 채권적 총권이다. 무슨 총권이다? 채권적 총권이다. 네, 채권적 총권. 그게 당연히 뭐에요? 물건적 총권은, 이 물건적 총권은 가등기가 된다, 안 된다. 가등기가 안 된다. 물건적 총권은 가등기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물건적 총권.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요? 물건적 총권은 가등기가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정지조건부 총권은 가능한데,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갑과 을이 계약을, 매매계약을 맺는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뭐에요? 해제가 돼요. 그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 법률행위에 대해서 등기가 이뤄지죠? 이 등기는, 법률행위 이 등기는, 1번 보존등기 갑에서, 2번 이존등기 이 등기는 뭐에요? 법률행위,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자, 그 등기는 뭐에요? 영향이 미치냐, 안 미치냐 해서, 우리는 뭐에요? 판례가 유인성의 영향이 있어요. 이게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 등기를 뭐하지 않더라도, 말소등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미 뭐가 된 걸로? 소멸된 걸로 본다. 이 무효로 보겠다, 아니죠. 말소등기 안 해도.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복구하죠? 그러면, 이 부동산을, 아니, 이제 갑으로 복구했어요. 그런데, 의리라는 원인모에 관한 이 등기가, 갑의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침범하고 있는 거에요. 그, 이미 소멸됐으니까, 침범하고 있으니까, 이 갑의 부동산을 다시 처벌하려면, 없애야 되겠죠? 왜? 자, 이 자기 갑의 부동산을, 이 의리에 침범하고 있다는 게, 간접적으로 등기부등에서. 그래서, 침범을 방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거나, 뭐에요?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그게 바로 물건적 청구권이다. 그 얘기에요, 물건적 청구권. 그래서, 그래서 뭐에요? 이미 소멸되고 없는데, 여기다 대고 뭐에요? 3번, 자, 뭐라고? 2번,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권의 무슨 등기는? 가 등기는 한다, 안 한다,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소멸됐으니까, 필요 없다는 게. 그래서, 일단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원인 뭐에요? 우리가 정의 조건은 가는데, 해제 조건은? 이런 식으로 뭐에요? 아저씨 갑이, 조카한테, 이미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없었던 걸 하겠다는 거에요. 떨어져 버리면 없었던 걸 하겠다. 떨어져 버리면, 원인의 이가, 무효치수 해제면, 마셔든 게 안 해도 뭐에요? 이미 소멸된 걸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가 등기는 청구권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청구권은 뭐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지, 뭐가 아니라고. 물건적 청구권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여기서, 여기, 384페이지 밑에,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 뭐가 아니라고. 물건적 청구권은 뭐 하지 않으며, 포함하지 않으며, 본 등기 대상에는, 대상이 부존재하면, 가등기다,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가등기 대상, 청구권은 3가지죠? 글자가 3개니까, 그래서 청구권이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권리에, 등기 대상 권리에 뭐에요? 설정, 그 다음에 뭐에요? 이전, 그 다음에 뭐에요? 소멸. 자, 그 다음에, 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이 있죠? 변경, 자, 변경 뭐라고? 변경, 소멸이 된 뭐에요? 청구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권리에,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이. 그 다음에, 자, 시기부 정지 조건부에 뭐라고? 시기부 정지 뭐라고? 정지 조건부, 자, 이렇게 정지 조건부 뭐에요? 조건부 청구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시기부 정지 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자, 세번째 뭐에요? 세번째, 기타 장례 확정돼. 기타 뭐라고? 기타 장례 뭐에요? 장례 확정될 청구권이다. 기타 장례 확정될 청구권. 기타 장례 확정될 청구권. 이런 뭐에요? 이런 청구권 때문에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청처가 건식이, 가청처가 건식이. 그래서 우리가 설정, 보존, 변경 소멸이 아니라, 우리 보존등기 있죠? 이 소위권 보존등기는 청구권이 안 생기니까 안되고. 물론 가압류, 가청문도. 그러니까 뭐에요? 세금을 안 내야지? 세금을 안 내야지만이 뭐에요? 자, 압류 청구권에, 아, 세금을 안 낸다. 아, 세금을 뭐에요? 자, 안 내야지? 압류 들어갔지? 세금을 안 낼 것을 미리 예상해서. 압류 청구권에 가등기, 말도 안되요. 그래서 이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은, 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 돈을 안 내야지만이, 안 갚아야지만이, 뭐에요? 소송에서 가압류가 들어간거지? 저놈은 나한테 돈을 안 갚을거야. 미리 예상해서, 가압류 청구권에 가등기 한다는게 말이 안되요. 그러니까 안된다니죠. 자, 여튼 그래서 거기, 자, 어디에 385편지 청구권은 세가지가 있고, 대상이 아닌거 보존등기 동그라미 시고, 처분제한 등기는 잘 안나오니까 필요없고, 말소등기, 소유권이전, 말소청구권은 물건조청구권이니까 안된다 그랬죠? 자,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죠? 이전할 수 있다니죠. 이전하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이 아래 소유권이 아니니까, 2-1번 뭐에요?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한거에요. 그래서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다?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근데 다만, 가등기 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가 없다니. 뭘 할 수 없다고? 가등기 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을 할 수 없다니게요. 가등기 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을 할 수 없다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신청에 관한 특징, 가등기는 뭐가 원칙이에요? 공동인청이 원칙이에요. 뭐 원칙이라고? 공동으로. 누가하고, 누가하고. 이 아저씨 갑하고, 을하고 뭐에요?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게 원칙이다. 공동원칙에. 근데, 자, 누가 가비등기를, 갑의 승낙서를 받거나, 갑이 안해주면, 자, 가등기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원활하게 가등기를 추재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면, 예컨대. 주택인정차 보호법을 만들어 놓고, 임차보증금을 돌리지 않고, 방백업 나가라 그러니깐. 민법 621조가, 민법 621조가,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해주면 등기하는데 안해주면 뭐에요? 반대, 반대 약정이 없다 그랬으니까. 안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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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안해주면 문제 생기니까, 주택인채권의 등기명령제도를 만들듯이, 법원에서, 법원에서 뭐에요? 자, 가등기, 등기의무자의 물론, 등기의무자의, 의무자의 뭘 받아서, 승낙서 받아서, 뭐를 하든가, 단독인청하든가, 아니면, 자, 그 법원에 뭐에요? 가등기 뭐에요? 가등기, 가처분 뭐에요? 가처분, 명령 있죠? 이 명령 정보를 가지고, 명단, 명단. 그래서 우리가 시험문제에 나와서, 자, 뭐로 나오면, 가처분, 이렇게. 가처분, 가처분 등기라고 써있으면, 가처분 등기라고 써있으면, 이건 촉탁등기에요. 뭐로 나오면, 가처분 등기라고 나오면, 뭐라고? 촉탁등기다, 아니에요. 가처분 등기에요. 초대, 가처분 등기라고 하면, 촉탁등기인데, 가처분 뭐가 나오면,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가처분 명령은 뭐에요? 명단이다, 뭐라고 써있는다고? 명단이다. 가처분 명단, 가처분 명단이다, 자, 가처분 등기는 촉탁, 가처분 뭐라고? 명령은 뭐에요? 명단, 가처분 명단, 명단 얘기입니다. 자, 법원에 가처분, 가처분 명단, 외우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됩니다. 가처분 명령은 단독이에요, 단독인청이에요. 헷갈리면 안돼요. 명단, 명단 외우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우리가 첨부할 때는, 가등계를 거민받지 않죠? 어, 그래요. 거민받고 안고, 거래신권 필증 내지 않아요. 본등계 할 때 내요, 본등계 할 때. 본등계 할 때, 거래신권 필증 내는 거에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서는 첨부해요. 농지체제 자격증이면, 가등계는 농지체제 필요 없어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는 가등계 할 때, 매매, 거래, 존는 게 지지상권, 가, 허가, 가등계 할 때 냅니다. 자, 낸다 보시고, 그 다음에 가등기 실행은, 자, 이렇게 가등기 실행은 뭐에요? 가등기 실행은,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이게 주등기, 본등기가 이렇게 본등기를 주등기 하면, 처음부터 가등기도 주등기 하고,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 본등기 자체가 부기등기면, 저당권 이전, 처음권의 가등기도 처음부터 부기등기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등기는 뭐에요? 주등기, 주등기 또는 뭐에요? 또는 무슨 등기 한다니까요? 또는 부기등기를 한다니까요? 뭘 한다고? 주등기 또는 뭐에요? 부기등기로 합니다. 주등기 또는 뭘 한다고? 부기등기로 한다니까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자, 넘겨주시면, 가등기한 본등기에요. 가등기한 본등기다 아니죠. 그럼 가등기한 본등기, 이렇게 가등기한 뭐에요? 가등기한 본등기란다. 자, 그러면 등기무자가 누구냐? 등기무자. 등기무자가 누구냐? 자, 그럴 경우에 가등기, 이렇게, 자, 가등기를, 가등기를 됐다 하더라도, 가압류 등기가 됐더라도, 가처분 등기가 됐더라도, 자, 이거 임시적인 등기니까, 소송징기이고, 가압류, 가처분, 소송징기니까, 가등기 됐다 하더라도, 이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요. 이건 채권이니까. 3번 뭐가 가능해요? 이전등기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병의 등기는, 나중에 얘가 시험에 합격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한 본등기하면 순위가 2번이니까, 후순위가 밀리죠. 그 등기관이 뭐하겠다는 게, 직권만 써요. 근데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시험에 떨어지면, 얘가 소유권 치대기 돼요. 그러니까, 절대 뭐에요. 등기관은 그런 걸 판단하는 게 뭐에요. 그런 심사를 걸, 견한이 없으니까, 무조건 뭐에요. 가등기한 데이터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럼 가등기는, 자, 종목등기에요. 종목등기가 아니에요. 예비등기에요. 예비등기에요. 말 그대로 임시가짜, 임시가짜. 예비등기다. 절대 예비등기니까, 이렇게 뭐라고, 소유권 무슨 등기하죠? 이전등기하죠? 자, 이전등기한다는 거. 그럴 때는, 자, 당연히 종목등기가 아니니까, 대항력이 없어요. 가등기는. 그래서 제3자한테 등기해달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갑이다. 그래서 항상, 의무자가 누구냐? 가등기시에요. 이렇게. 가등기시, 등기의무자가, 뭐할 때도 등기의무자라고? 본등기 할 때도, 본등기시. 자, 가등기시 등기의무자가, 본등기시도 등기의무자다. 그래서, 자, 누가 아니라고? 제3자가 해당하지? 아니. 한다. 본등기할 때의 무자가 가등기의무자가 본등기할 때의 무자지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가등기시 등기의무자가 본등기시의무자니까 제3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등기권리자에 대해서는, 누구? 등기권리자에 대해서는. 자, 권리자는 두 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다수의 가등기권리자. 다수의 뭐라고? 다수의 가등기의 권리자 중 뭐예요? 권리자 중 1위는? 1위는 뭐예요? 1위는 자기 뭐만의? 자기 집만의, 뭐는 가능해요? 자기 집만의 본등기가 가능해요. 본등기. 자, 왜? 자기 집만이란 단어가 나오면,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만 안 돼요. 절대 보존등기, 상속등기 안 되지만, 다수의 가등기 권리자. 이제 가등기 권리자가 만약에 여러 사람이에요. 자, 여러 사람이다. 그럼 ABC 이렇게 3명이면, 얘네는 채권자예요. 채권자. 채권자니까. 자, 소유권의 뭐라고? 소유권의 일부의 전능기에서 A. 그 다음에 소유권의 일부의 전능기. 이렇게 자기 것만 본등기하지. 절대 1위니, 자, 1위니? 1위니 뭐예요? 1위니? 전원을 위한, 전원을 위한 공유물 보존행위 준해서. 절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공유물 보존행위를 못해요. 못하니까, 전원을 위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본등기를 뭐예요? 본등기를. 자, 이렇게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왜?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할 수 뭐예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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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물론 뭐예요? 이 가등기 권리자나 가등기 의무자가 뭐예요? 사망했다 하더라도. 절대 상속등기 안 해요. 상속등기 안 하고, 얘가 사망하면, 얘가 사망하면, 그 정의난 상속인과 을이. 을이 사망하면, 을의 상속인과 누가, 갑이 이렇게 등짝, 본등기 하면 되지. 절대 뭐 할 필요 없다? 상속등기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386페이지에, 거기에,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식무자고.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사망해도 상속등기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밑에,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 한 사람이 자기 집만의 본등기를 가나도, 전원을 위한 공유물보전행이 준해서, 왜?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못한다 그랬어요. 없다. 그 다음에, 천부정보는 뭐에, 그거 신경 쓸 거 없고. 본등기 조치, 그래서 중차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말소 한 달 있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직권말소 대상이, 직권말소 뭐라고?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거, 얘기해. 아닌 거. 아닌 거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가등기하고 본등기하고 중간처분등기니까, 가등기 전에 있죠? 만약에 뭐냐면, 가등기 전이라고 하게 되면, 이 가등기 전 얘기하면, 이건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 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대항, 대항할 수 있는, 자, 있는 뭐예요? 주택, 임차권자 있죠? 아, 임차권자가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이건 맞서 대상이 아니고. 근데, 자, 만약에 누가, A라 사람이 얘한테 돈 받을 게 있어서 소송하면서, 여기 뭐가 들어와요? 가압류가 들어와요. 그럼 이 가압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뭐라고 해당? 자, 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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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상, 가등기상 권리를 뭐로 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이 있죠? 이 가압류 가처분이 있죠? 이거 뭐하는 중이에요? 이거는 소송 중이다. 소송 중이다. 절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손대면 안 된다. 소송 중이다. 보시면 돼요.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압류 가처분이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양의, 여러분 그래서 거기, 자, 여기,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압류, 말소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용의, 이게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그 다음에 예컨대, 만약에, 여기, 자, 만약에 을구에, 이런 식으로, 을구에, 1번, 지상권 설정, 청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 2번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본 등기 하더라도, 이 지상권하고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어요. 양립할 수 있다면, 말소 할 필요가 없다. 양립할 수 없다. 양립할 수, 근데 양립할 수 없다면, 이게 전세권의 설정 가등기 해주고 나서, 전세권 등기 했죠? 여기다 뭐예요? 지상권 등기 했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하고 지상권을 양립하면, 양립할 수 없죠? 서로, 동일 범위에 서로 중복하면 안 되니까. 이건 직권 말소 대상이다. 그래서 거기, 용의, 물건, 임차권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에, 거기에 뭐예요? 그 동일 범위에 또 용의, 물건, 임차권 하면 직권 말소하지만, 그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를 한 다음에, 그, 자, 본등기, 가등기와 본등기, 가등기와 본등기, 그 사이에, 저당권이나 용의, 물건은 뭐예요?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말소 등기, 가등기 뭐라고? 가등기, 얘가 만약에 시험에 떨어졌어요. 의리 시험에 떨어지면, 시험에 떨어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가등기 이후에 제3자한테 뭐 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처분됐다 하더라도, 처분됐죠? 그러면, 시험에 떨어지면, 이렇게 원래 공동기 말소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얘가 인간념을 첨부해서 말소할 수도 있고, 갑이 얘한테 뭐예요? 뭘 받아서? 승낙서 받고 말소할 수도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찾아가죠? 시험에 떨어졌구나, 축하한다. 왜? 이제 내가 수입고 치르겠다. 그래서 승낙서 달라. 그래서 이제 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 공동기 말소가 원칙인데, 그 단독 신청, 가등기 의무자 명의인이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등기상 뭐라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의를 뭘 첨부해서? 승낙서 받아서 말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거기 뭐가 빠졌어요? 의무자 하나 집어넣으세요. 가등기 의무자, 자, 그 가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자, 의무자 하나 들어가야 했죠? 가등기 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자, 이 의무자 갑이나, 얘도 승낙서 받고 단독 말소할 수 있고, 이 병이라는 사람도 승낙서 받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가등기는 여러분 중요해요. 자, 우리 등기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구분과 물과 가등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올해 또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맞으셔야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